아이고, 소감사. 아이고, 소감사. 아이고, 소감사. 아이고, 이대만 망구농장 유명해지는 애니 일부러 또 이리로 불어놔줄게. 이야. 아, 향 좋다. 이때까지 왔으니 난 도장허나 봐서. 일을 도와드려야겠는데, 뭐 도와드릴려라, 소감사. 이렇게 익은 거, 이걸 익으면 자기대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망을. 아, 털어지더라도 이 망 쏘보게, 허랜. 이야. 이게 한화가 얼마짜리라게. 해봐, 이거 뭐 얼마, 허쿠가. 이거 하나에 2만 5천 원, 3만 원. 예? 그건 흔한 게 이거 하나씩 다 손봐야 주게. 이거 한 무릎 만지면, 이거 하나 떨어져 버리는 게 어떤 걸 거라게. 아유, 괜한. 괜한 이거 강 있으면, 나 익은 거 몇 개 땋은 죽음에 강 한번 마시나 봐. 아니, 그건 안 웃고다, 그건. 나의 1등헌, 이제 4장, 이거 보세요. 4장 배지 달아 놓은 한. 이제 회사에서 이쪽으로 법인카드도 나왔죠, 마침. 아하. 내가 그냥 탁구다, 오늘은.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귀한 거. 괜한 나도 이거, 법인카드 이거. 아, 알았어. 예, 이걸로. 아이고, 망고. 아, 오늘 형 날고 지난 일이 다 모인 것과? 오늘 다 날도 없고, 거난 안장들 이마저마이들 해봅시다. 예, 예. 케미니 예, 모인 김에 잘돼서 나 실은 도장을 하나 받아야 될 건데 이걸 받지 그냥 받지 못하고 삼촌의 농장은 망고, 헛금, 상화수다. 그걸로 주스를 내가 한번 만들어야 될 김에 제가 받은 스텝 이용권 지금 쓰겠습니다. 우유를 사다 주세요. 우유를 사다 주세요. 자 망고지스 대신iff. 망고지스 드실 분들은 그 철ルク avenevode 도장지 경허기 십사회 diesen件 하는 가장 최초로 선불 도장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선불도장을. 맛을 한번 봐봅시다, 맛은 2등? 아, 2등? 어디서 먹어?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난 간도 안 보고 그냥. 어우, 고생장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진짜로 왜 잘 맛있어? 아니, 여기가 하루도 닮은 게 크고. 야, 이거 맛있어. 아예, 얼마나 이 당도가 좋아하시는 우유의 팝크인데도 당도가 나오네.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도장 다 찍어서 가겠니? 네, 맛있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맛바지과. 아, 네네네. 야, 여러분, 이건 완전 우리 수박계 극조생이네. 아, 맞아요, 맞아요. 제일 빨리 나왔시라. 맛있는 망고 태비를 또 일로 쓴다는 멍에. 아, 네네. 이거 망고 품은 수박 맞잖아. 아예, 맞아요.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네. 맛있는 수박.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소감자를 사랑해주는 시청자 여러분. 망고를 품은 우리 화순 수박. 기가 막힙니다. 극조생 수박. 그 홍보를 또 제가 열심히 조신한 이 도장 하나만. 네, 여기에. 자, 우리 차세대 농사꾼. 우리 젊은 농사꾼이 찍어주신 도장 한 장. 획득했습니다. bacill sum하자. 양 gel. 찰 Conan. 내 엽 fossil. 모금 침이준씨. 아 day. 싹 éf suggests 나오셨습니다. 뷔овой 엄청난 투하.